이번 주제를 좀 바꿔서 EDI, 전자식 문서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종이로 문서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자에 의해서 회사와 회사 간에, 국가와 회사 간에 주고받는 게 보통 EDI입니다. 좀 오래된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문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본 틀이 보통 EDI에서 비롯되었고요. EDI is considered to be a technical representation of business conversation. 이 business conversation, 사업 간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사업 간의 대화는 누군요? and between two entities, 두 엔터티, 또 이제 개체, 회사는 회사, 이런 거죠. 두 엔터티 가운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되는 technical representation을 말하는데 either internal or external, 내부에서 컨베테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화하든지, 가리지 않고 쓰는 방법이죠. EDI constitutes, 무엇을 구성한 단어입니다. EDI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the entir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paradigm 전자 데이터 교환 패러다임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importing the transmission, 전달하는 거죠. 메세지 플로우, 메세지가 흘러가는 거죠. 다큐멘트 포맷, 어떤 형식, 다큐멘트의 형식, and software.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used to interpret document. 다큐멘트를 해석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전자자료 교환 패러다임을 EDI라고 한다. EDI는 전자 다큐멘트의 아주 엄격한, 엄밀하게, 엄격하게 표준화된 포맷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느슨하게 대충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표준화된 포맷이라는 뜻이 되고요. EDI is very useful in software chain, 공급망. 경영에서 말하는 공급망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 database, 주여서 db라고 하죠. it's a file. 데이터베이스는 씩은 하나의 파일입니다. 컴포스도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레코드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레코드는 또 뭘로 되어 있냐면, each containing field together. 이 레코드는 필드를 또 포함을 하고 있죠. together with, 뭐뭐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a set of operations, 어떤 연산자의 집합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연산자이냐면, searching, 찾고, sorting, 정리를 하고, recombining, 다시 결합시키고, and other function 등등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명령 연산, 연산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필드를 가지고, 레코드와 구성되어 있지 않게 되는거죠. it is an collection of information. 이거는 정보의 집합, 뭐하는 집합이죠. urbanized. 어떻게 이게 체계화되어 있냐면, in such a way that, 이런 방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정보의 집합이다. 어떤 방식이냐면, a computer program can quickly select.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우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답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면, designed piece of data.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 조각을 빨리 select해낼 수 있는, 선별해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놓은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뜻이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traditional database.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are organized by,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서 약간 나오긴 했지만, fields, 필드와, record, 그리고 file,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라는 것은 뭐냐면, a field is a single piece of information. 아주 작은 단위의 정보 조각을 필드라고 하고요. a record is one, complete state of field. record은 이런 필드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record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일은 뭘까? a file is a collection of records. 이런 record가 모아져 있는 게 바로 파일이라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telephone book, 전화번호 책, 오히려 요즘 전화번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기 힘들긴 하겠지만, 전화번호 책을 보면,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a telephone book is analogous to a file. 전화번호 책은 파일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 그래서 it contains a list of records. 그 전화번호 책 안에 레코드들의 목록이 있고요. 또 그 각각의 레코드 안에 보면, each of which, 각각의 레코드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름, name, 주소,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전화. 그래서 전화번호 책 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게 3개의 필드에 해당되고, 이게 구성되어서 안에 레코드가 되어 있고, 레코드의 목록이 모여서 안에 전화번호 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에 해당된다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서, hypertext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n alternative concept, 어떤 대안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그건 바로 hypertext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진보된 개념으로, hypertex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in a hypertext database, hypertext database is an object, 어떤 object든지 간에, whether it be a piece of text, 텍스트 조각이든, a picture, 그림이든, or film, 어떤 film이란 게 보통 영화, 동영상이죠. 동영상이든, can be linked to any other object. 글씨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다른 개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hypertext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죠. hypertext 데이터베이스 are particularly useful for, 이 hypertext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히 유용한데, 어디에 유용하냐면, organizing large amount of disparate information. 디스플레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정본데, 이질적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것을 체계화시킬 때, 이질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은 그림이고, 어떤 것은 동영상, 어떤 것은 글씨고, 이런 것도 이질적이죠. 그런 정보들이, 아주 많은 양이 모여있는 것을 체계화시킬 때, hypertext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하다라는 말입니다. DBMS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o access information from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접근하려면, a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줄여서 DBMS가 필요하다. It's needed라고 되어있죠. DBMS is a collection of programs. DBMS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That enables you to store. 여러분들한테 store하거나, 그 밑에 장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modify, 수정하거나, and extract information, 정보를 뽑아낼 때, 어디로부터요? from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뽑아낼 때,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집합이 바로, DBMS라는 겁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DBMSs.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DBMS가 있습니다. ranging from to,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펼쳐져 있다는 뜻이죠. ranging from small systems, 작은 시스템 위에서부터, to huge systems, 큰 시스템까지. 그래서 작은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that run on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PC에서 수행이 되는 작은 DBMS에서부터, to huge system, 큰 시스템 that runs on mainframe, mainframe처럼 아직 은행에서 쓰는 본격적인 전산 장비죠. mainframe과 같이 아주 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DBMS가 있다는 뜻입니다. The following examples of database applications. Database application 운영의 예가 다음에 나오는데, 보시면 컴퓨터 라이저 라이브리 시스템, 컴퓨터화된 도서관 시스템이나, 플라이트 리저베이션 시스템, 비행기 예약 시스템, 컴퓨터 라이저 인벤트리 시스템, 인벤트리 시스템은 보통 재고 시스템인데, 컴퓨터화된 재고 시스템들이 바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는 영역이죠. Increasingly, 점점점 증가해서, 더 텀,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it's used as a short handle for DBMS. DBMS라는 말 대신에, 간단하게 DB라고 쓰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고 있는 언어인, 지루어인 SQL에서 알아보겠습니다.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에 관한 요청이죠. From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Are made,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In form of a query, 지루어, 지루어라고 있죠. 쿼리에 의해서, 형태에 의해서 정보에 요청이 이루어지는데요. Which is the stylized question? 이 쿼리라는 것은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stylized, 일정한 양식을 맞추어진 질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The set of rules, 어떤 규칙의 집합이 있죠. For Constructing Queries, 이런 쿼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 집합이 있는데, It's known as Query Language, 보통 지루어라고 하는, 쿼리랭귀지, 라고 알려져 있는, 그거에 의해서 규칙화되어 있다는 거죠. Different DBMS supported different Query Languages. DBMS가 달라지면, 쿼리랭귀지도 달라지는데, 그런데, 거의 표준화된 게 있습니다. Although there are semi-standardized, 그러나 semi, 거의 반 정도 유사하게 표준화된 쿼리랭귀지가 있습니다. 그걸 Called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겁니다. DBMS마다 쿼리랭귀지가 다 다를 수 있는데, DBMS와 상관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쿼리랭귀지가 SQL입니다. Sophisticated Languages for managing database systems are called First Generation Languages or 4GL for short.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비하는 랭귀지를 고급 언어보다 좀 더 개선되었다고 해서 Fourth Generation, 4세대 언어 줄에서 4GL이라고 간단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DBMS 사용자와 DBA, DB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ers in a DBMS, DBMS에 있는 사용자들은 Can be divided into categories,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End Users, 말단 사용자죠. And Application Programs, 응용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The End User는 뭐냐면, 말단 사용자는 It's a Human, 사람을 말합니다. DBMS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Who can access the database directly to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사람을 말하죠. There are two types of End Users. 단말 사용자, 사용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The Database Administrator,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보통 DBA라고 하는 사람하고, and Normal User. DBA보다 권한은 적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로 구분합니다. DBA는 관리자죠. DBA takes the maximum level of privileges, 특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특권의 가장 최고의 레벨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춰서 DBA이고요. DBA can grant some of his her privileges to somebody else. DBA는 자신의, DBA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his her라고 했습니다. His privilege, or her privilege, 그의 특권을 다른 사람한테도 grant, 양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But, but, 그러나 retains, 보유하고 있죠. 뭘 보유하고 있냐면 또, the ability,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냐면 to rework them at any time. 어떤 특정한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회수하고 취소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 게 바로 DBA입니다. 맞가간 권한이죠. A normal user, 일반적인 사용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DBA와 비교해서 반면에 일반적인 사용자는 can only use the database part 3 and has limited access. Normal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The other user of data, in a database application program.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의 또 다른 사용자는 앞서 말했듯이 application program이죠. Application program needs an access to process data. Application program도 데이터를 접근하고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ayroll. Payroll이라는 게 임금을 주는, 기록하는 장부죠. 임금장부. A payroll application program. 임금장부를 다뤄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use to access part of data in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create.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Paychecks. Paychecks이라는 게 있어서 본급인데 봉급을 at the end of month, 다달이, 월말에, 달의 끝에서 월말마다 봉급을, 봉급표죠. 봉급표를 create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payroll application program은 사용자와 달리 사람은 아니지만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